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거룩한 척하고 모순된 태도로 일관합니다. 속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나 돈을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물질보다 정신을 무척이나 앞세우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무순성을 발견하곤 합니다. 그 결과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, 즉 속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가고 겉으로 위선을 부린 것을 얻게 됩니다. 더 악성은 그렇게 스스로 부를 배척했으면서도 나는 왜 안될까? 를 고민하는 코미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자기 스스로의 위선의 결과인지를 모른다는 것인데 좋으면 좋다고 하고 원하면 원한다고 해야 합니다. 그것이 부자가 되는 스타트 라인입니다. 나폴레온 힐 성공연구원 원장 김정수가 알려주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부자의 습관. 백만장자 연금술 무에서 유를 만드는 16가지 레슨 答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6